궁에 야기들이 찬거라 했다 단 한 마리의 야기들 밖으로 내보내선 안 된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궁 한가운데서 역정 모이를 조용히 돌아가시지 그래야만 살려는 대를 더이니 개벽이 오는가 형용한 소문이라니 우리의 모든 역도들을 낱낱이 밝혀내서 다 죽여라 서답 10편 놈들이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야기가 궁밖으로 빠져나가는 도전터 끝장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군뿐입니다 야기들은 햇빛을 견디지 못해 밤에만 움직입니다 밤사이 야기들이 골단을 넘어오는 온주석이 끝장입니다 저희들도 같이 갈 것입니다 야기에게 물린 사람들은 야기로 변하고 그 야기는 다시 산 사람을 물어뜯고 야기가 곧 역병이죠 악기로 부터 마마님을 지켜줄 겁니다 가요!